네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예측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현재 수익률 잘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룰이 조금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됩니다. 지정가 도달에 실패할 경우 시초가로 편입이 되고 이제는 편입이 실패하는 경우까지도 또 생겨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룰 잘 숙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종목은 목표가 도달 전에 매도가 가능하고요.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매니저 순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2호급 매니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말 힘든데요. 수익률 플러스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2.48% 지켜주면서 1위 자리에 올라 있고요. 2위에는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이가람 매니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순위는 뭔가 3회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2호급 매니저의 보톡스 관련주 큐젤입니다. 지난주 후반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 자리에 올라 있고요. 2위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아톤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3거래일제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62%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김웅태 매니저의 TYM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외국인이 지난 3일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57% 수익률 보이면서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사항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년 매니저의 KINX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수정 찬스를 사용하고요. 셀바스 AI도 손절가 터치하면서 수정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영풍 손절가 터치하면서 편출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가람 매니저 우리 기술 투자는 시초가가 손절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서 편입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김웅태 매니저의 에이럭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편출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현재 현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만나봐야겠죠. 세 분의 특별한 포트 대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호근 매니저가 종합 1등 그리고 종목 1등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시가 살아난다면 또 어떻게 판세가 뒤집힐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휴제를 두 번 편입했었죠. 다시 재편입을 했었는데 관련 리뷰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원래 제 스타일은 상당히 급등주를 좋아하는데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안정적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제를 이 종목을 보시려면 주범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범을 보시면 이 종목이 작년 4월부터 지금 한 번도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의 어떤 무게감? 이걸 이기지 못하고 살짝 이탈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위쪽으로 올려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된 기간이 1년 이상 진행이 됐고 그만큼 좀 상당히 단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탈이 됐지만 다시 위로 올려놓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일봉을 보시면 지금 약간 추세에서 약간 밑으로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목표가로 잡았던 28만 1천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시장이 좋아지면 또 여기서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제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먼저 그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KINX랑 셀바스 AI의 두 종목 모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때 중소형 성장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시장 불안감이 조금 증폭되다 보니까 중소형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 일단 KINX 같은 경우 먼저 제 차트 잡아주시게 되면 지난 8월 5일 날 블랙몬데이 때도 KINX가 한 6만 원대는 지켜줬습니다. 6만 원대는 지켜줬고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4천 3백 원입니다. 상호 업황은 과천 데이터 센터 매출이 11월 달부터 반영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련 매출이 온기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 비중은 점점 더 중요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KI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조정받았을 때 6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셀바스 A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 중에서 몇 안 되는 실적 나오는 기업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주력 제품이 셀비노트랑 셀비메디보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신규 계약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2026년도에는 더 잘 나올 겁니다. 특히 셀비메디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위주로 적용되었는데 지금 현재 외래 진료를 포함한 전체적인 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셀비메디보이스 내년부터 실적 잘 나올 거고요. 매출이 조금 더 잘 나올 부분은 셀비노트라고 해가지고 법무부 산하기관의 조사실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2025년부터 2800여 개 조사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셀비노트 같은 경우에는 셀비메디보이스보다는 매년 매출 성장률이 더 높을 겁니다. 특히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있잖아요. 지금 탄핵 종목만 해소가 되면 셀비노트,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바스 AI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또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들도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카카오페이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한번 우리가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조명을 받으면서 24만 8,500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2만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거래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닷건에서 이렇게 바닷건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죠. DS 단속도 제가 11월 달 공약주로 들고 왔던 포인트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그거를 보고 공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DS 단속도 그때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 바닥이 터졌거든요. 역시 카카오페이도 주가가 거의 10분의 1토만 한다는 사이터에서 지난주에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번 주에도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240분, 120분을 보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또 포스닥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만약에 시세의 흐름이 약하다. 그러면 오늘 또 흔들려야 되겠는데 흔들리지 않고 120분 방에서 계속 받쳐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는 인터넷 금융과 AI 금융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약 2조 4천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런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천억 대를 넘고 내년부터는 1조가 돌파를 하면서 규모 경제가 실현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 금융과 AI 금융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매출액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400억 대 순이익도 500억 대이 넘어가고 또 그다음 2026년 가면 천억 대를 바라보는 어떤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나왔던 역대급 거래량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한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을 계속 한번 12월 말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제가 또 10시 무료방송에서 자세하게 카카오페이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의 보유 종목이죠.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월수팀 오늘은 새롭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 끝에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양식품 준비해봤습니다. 삼양식품도 실적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포인트는 이 회사가 올해 실적 좋아서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일단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내년에 증설했던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다시 또 지금보다 40% 이상 매출이 늘어날 거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 증설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회사 쪽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미국에서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미국을 진출하면서 실적이 급급히 올라온 건데요. 월마트라든가 코스코, 여기서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슈퍼마켓까지도 파고드는 이러한 지금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럽, 그 다음에 중국은 기존에 1선 도시 중심으로 했지만 2선 도시까지 또 침투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중남비까지 이런 식으로 아직도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의 기술적 포인트는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여기서 눌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입니다. 매수가는 57만 8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62만 원, 손절가는 54만 9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근 매니저 삼양식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57만 8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2만 원, 손절가는 5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효근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송 그리고 네이버 팬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효근 매니저의 삼양식품 관련해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는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저출산 관련 종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마 종목을 안 하는데 최근 시장이 워낙 뒤숭숭하고 주도주가 사라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정치인 인물 테마 관련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물 테마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정책 관련 종목으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로 최근에 많이 부각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1684억 원으로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대신 실적이 잘 나와요. 지금 현재 아가방 컴퍼니는 유아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3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2.2% 성장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1684억인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3억이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한 130억에서 14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가방 컴퍼니가 저출산 관련 종목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3년 기준으로 0.71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출산율이 지난 2015년 정점 찍고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죠. 2023년도에는 가임할 수 있는 여성이 출산을 한 명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저출산이 반드시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대장주 지금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출산 장려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가방 컴퍼니, 지금 현재 아가방 컴퍼니뿐만 아니라 꿈비 같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저출산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이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기간 수급이 지난 8월 달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기간 수급이 이탈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탄핵 정국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물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책주도 보자. 그리고 기간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저출산 수혜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는 아가방 컴퍼니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4,800원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000원까지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원 매니저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왔고요.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또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수가는 4,80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101원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무료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가면 다양한 정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1원 매니저의 아가방 컴퍼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는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LG생활건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아니다. 제가 그거는 좀 더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자산가치 대비 PBR 1배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죠. 그러면 PBR 1배가 안 됐을 때에 주가들이 계속 빠질 때는 그런 기업들이 순이익이 안 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순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을 계속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순자산가치 대비 즉, 청산가치도 주가가 안 된다는 것은 가장 주가가 싼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런 가격들을 절망적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실적 전망은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앞으로는 수출이나 투자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GDP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중진국이나 선집과기에서는 중국 GDP에서 소비가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경기를 소비 쪽으로 부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번 주 12월 11일 날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 아마 단호한 경제정책, 부양정책이 소비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LG생활건강이 가장 밀접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나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격이다. 왜 그럽니까? 예전에 잘 나갔을 때 178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이상 계속 하락이 되는 하락 진행을 멈췄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파동상 여기서 1파를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그려가지고 지금은 3파당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아우성거리고 힘들 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뭔가 좋은 호재를 기다려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G생활건강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33만 원에서 매수를 하되 매수가 체계가 안 되면 내나침에 시초가가 체계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1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LG생활건강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33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31만 원이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월수팀도 각각의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고 각각의 가격 전략은 어땠는지 화면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